다치! 여섯 살 때 딱지 엄청 잘해가지고 아 여섯 살 때부터 딱지 마시고 오 기만 좀 몰라 몰라 세리머니 세리머니 잠깐만 그전에 두께 비교 두께 비교 세리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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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도 되죠?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섯 살 때 이길겁니까? 여섯 살 때 이길겁니까? 세리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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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